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경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먼저 바다와 강에서 열리는 축제로는 오는 31일까지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 등 5개소에서 바다로, 세계로 축제와 다음 달 1일부터 남해 상주, 썸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29일부터는 합천 황강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황강 레포츠 축제가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또 도내 5개 정부 지정 문화 관광 축제 가운데 함양 상림공원에서는 29일부터 함양 산삼 축제가 열리고 11일부터 통영 한산 대첩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와 알프스 하동 섬진강 제첩 축제가 오는 31일까지 삼천 삼천포항과 하동 송림공원 1원에서 각각 개최됩니다.